이데일리 TV입니다. 매드팩토, GS건설, 고영, 남양유업, M2N, 대원미디어, 비덴트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남양유업, AB프로바이오, 주성엔지니어링, 하이브, 나노엔텍, 동방, 비덴트, NHN, 한국사이버결제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로 가져 삼성SDI, 데브시스터즈, 남양유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OCI, 덕산 네오룩스, 메가MD, 넷마블까지 올라왔고요. M2N은 유유제약, 대현, 위즈코프, 나노엔텍, 우리들제약, 그리고 하이브, 비덴트, 남양유업까지 올라왔습니다. 종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들 중에서 이 종목만큼은 좀 봐야겠다 했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원래는 교육주를 좀 집어들이고 싶었는데 오늘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전부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다시 또 언택추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한 500명까지 줄었다가 갑자기 또 730명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우선 과제는 청년 일자리다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교육주가 지금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대에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비상교육 한번 언급드리지 않았습니까? 언급했었습니다. YBM 넷도 제가 2대1 위해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두 종목이 전부 다 엄청난 급등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지금 거의 제가 언급한 지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상당히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저렇게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를 한번 싹 훑어본 결과 상당히 많이 좀 고평가돼 있고 그리고 이미 좀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들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상대적으로 부각을 덜 받고 앞으로 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대현이라는 종목이에요. 대현이라는 종목 의료 쪽이죠? 대현도 급등력이 나타났었습니다. 갑자기 오늘 급등력이 나타났는데 그대로 쭉 밀렸어요. 밀리다 보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한번 우리가 건드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성 의료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브랜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루페페, 시티콜렉트, 주쿠, 모조에스피, 듀엘 이런 많은 브랜드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최근에 상승력이 쭉 나타났던 이유는 1분기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 백화점 1분기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한 20% 정도 성장을 하였는데 3월 매출만 보면 50% 성장이 나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류주가 내수 또는 수출 쪽에 조금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보고서 또는 보도가 나타나면서 의류 섹터가, 의류주 쪽이 최근에 많이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대현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형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만 해도 한 202억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또 거의 매출액도 3천억 가까이 내던 기업이었는데 2020년에 매출액이 2,500억, 영업이익이 71억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4분기부터 갑자기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서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21년에는 정상적인 영업이익 한마디로 2019년만큼의 영업이익을 다시금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즉 실적 턴 어라운드 기조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기론의 기대심리가 현재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자산가치를 보면 자본총계가 2,529억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494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지니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로 인해서 자본총계가 2,035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1,173억으로 다른 여타 흑자를 내고 있는 의류주, 패션주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기술적으로 좀 더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려오면 한 2,500원대까지 그 이하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3,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약간 중기적 관점, 수행적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기조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연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급등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3%대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의류주 쪽에 대해서 이제는 봐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의류 섹터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어찌됐든 물론 이제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의류주 패션 쪽 업체들은 좀 이제 기술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대연 같은 경우에는 후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상대적으로 시장의 부각을 덜 받아 있던 섹터 또는 종목군들이 갑자기 이슈가 붙으면서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순환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대연 같은 경우도 그러한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기업들의 실적, 업황적 그리고 이 경기 회복적 측면은 2020년보다 2021년도 더 나아질 거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시장 관점으로 보면 다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 요소는 일정 부분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막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잡아서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소 올라가지 덜 올라간 종목들 위주 그리고 실적 턴 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기다려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매매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체크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죠. 네, GS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언급된 종목 중에 좀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이제 건설 섹터가 지난 2020년 9월 이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GS건설도 2만 3천 원, 9월 달에 저점을 찍고 지금 4만 6천 원대까지 고점을 형성 후 4만 4천 원대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일단 신사업 부분 매출이 이번에 6,111억 원으로 매출을 상당히 많이 낸 상황인데요. 이 매출 성장세, 즉 신사업 부분 매출 성장세가 빨라서 조만간 1조 원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사업 부분은 2012년에 스페인의 글로벌 수처리 업체 이니마를 인수하면서 지금 수처리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2019년에는 태양강 발전 사업에 진출을 했고 엘리베이터 사업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하고 있던 건설 사업과도 일정 부분 시너지 효과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건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매출액 대비 떨어져요.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밖에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4%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대 건설사 중에 상위에 현재 랭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지분 구조를 보면 허창수 회장 17명 특수관계인이 이 GS건설 지분 25.5%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즉 지주회사에 속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허창수 회장 개인적인 생각을 빠르게 반영을 할 수 있는 빠른 의사결정이 또 메리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 중에 GS건설이 빠르게 변화를 모색해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해 연결기준 자산 총액이 13조 7,706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하면서 대형 건설사 중에 몇 안 되게 지속적으로 자산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2021년에는 14조 원을 넘길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까지 즉 그 전 2년 전에 비교해 보았을 때 대략 한 12% 1조 7,374억 원이나 자산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형적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조금 더 상승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밑돌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근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신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특히 1분기 매출이 자소 좀 주춤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자산도 올해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부하권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4만 4천 원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GS 건설이었고 마지막 종목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 사업 그리고 방위 산업 부분에서 단연 톱을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깜짝 실적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예상 매출액은 영업이익 1조 1,358억 그리고 매출액이 1조 1,35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정도 증가한 매출액은 10.5% 그리고 영업이익은 1,15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가 2020년 대비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테크인과 정밀기계 위주의 민수 부분이 극적인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현재 긍정적인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김동관 사장 중심으로 스페이스 허브 출범을 하였고요. 거기다 발사체, 위성 제작, 통신, 지구 관측, 에너지 서비스 분야 연구 개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위성 시스템 업체 세트랙 아이 지분도 최근에 인수를 하였고, 계열사인 하나 시스템인 경우 위성의 눈, 전자과학 적외선 고성능 영상 레이더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한국항공우주, KAI를 원래는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국항공우주를 민간으로 넘기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는 인수를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월 초쯤이었나요? 1월 말 이때 한 4만 6천 원대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약간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키움증권 쪽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거의 5표 주가를 한 18% 가까이 올렸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4만 1,400원, 지금 현재 4만 1,500원 정도가 돼 있는데요. 4만 1,400원 밑으로 주가가 밀리지 않을 경우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나면 4만 7,600원 자리까지 스트레이트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 최소한 5만 5천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4만 7천 6백 원, 키움증권에서는 5만 3천 원 선까지 받는데 그 이후도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또 긍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